팔렛트 뷰에서 오토컴플릿을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생성창이 뜨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뷰에 그려진 오토컴플릿을 선택 후 더블 클릭을 해서 아이템을 3개 생성합니다. 라벨을 옵션 01, 옵션 02, 옵션 03으로 변경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컴플릿의 기본 모양을 확인합니다. 셀렉트 박스와 유사한 모양이죠? 그 다음, 변경할 스타일을 확인하기 위해 디자인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본 형태보다 높이가 좀 큰 형태입니다. 높이를 확인해 볼까요? 48로 되어 있습니다. 보더의 컬러도 확인합니다. 이제 스타일을 차근차근 변경해 보겠습니다. F12를 눌러 개발자 도구를 켭니다. 인스펙터로 오토컴플릿을 클릭합니다. W2 오토컴플릿이란 클래스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복사하고 웹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스타일 뷰 우측에 있는 T자 아이콘을 눌러서 인터널 스타일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태그 C 데이터 안에 복사한 클래스를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 파일에서 보더 컬러를 복사하여 컬러를 변경해 주고 높이도 48 픽셀로 정의했습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더 컬러는 변경이 되었는데 높이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다시 개발자 도구로 확인해 보니 우선 순위가 높은 익라인 스타일로 21 픽셀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오토컴플릿을 선택하고 스타일 뷰에 있는 높이 값을 지워줍니다. 다시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높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옵션 공리, 이 텍스트의 스타일을 맞춰보겠습니다. 디자인 파일에서 텍스트의 사이즈를 확인합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다시 텍스트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클래스에 폰트 사이즈가 12 픽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복사하여 웹스퀘어로 돌아옵니다. 클래스를 붙여 넣어주고 디자인 파일에서 확인한 폰트 사이즈로 변경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합니다. 옵션 공립이라고 써 있는 텍스트의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파일을 준비합니다. 저는 XD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프로젝트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변경할 클래스를 찾기 위해 개발자 도구에서 적용된 클래스를 확인합니다. 선택된 클래스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웹스퀘어에서 복사한 클래스를 붙여 넣어주고 속성을 변경해 볼까요? 백그라운드 URL을 변경합니다. 포지션과 노 리피트도 설정해 줍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우측에 아이콘이 딱 달라붙어 있네요. 다시 디자인 파일로 가서 얼만큼의 간격이 필요한지 수치를 재보겠습니다. 16 픽셀이네요. 작성 중인 클래스로 돌아와서 위드 값을 32 픽셀 넣어줍니다. 오토컴플릿은 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 영역 TDS 사이즈를 조절하여 여백을 맞췄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 아이콘의 위치가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버를 했을 때 생기는 연한 파란색 배경을 없애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로 변경할 클래스를 복사해 옵니다. 웹스퀘어에서 그 클래스를 붙여 넣어주고 백그라운드 속성을 투명 처리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합니다. 배경 컬러가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토컴플릿의 모서리를 디자인 파일과 동일하게 라운딩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보더 속성이 적용된 클래스에 보더 레디우스 값을 3 픽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파일처럼 호버했을 때 보더 컬러를 녹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합니다. 오토컴플릿을 선택하면 하단에 아이템 테이블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토컴플릿에 들어가는 클래스를 복사해서 웹스퀘어로 돌아옵니다. 복사한 클래스에 보더 컬러를 변경해 볼게요. 디자인 파일에 보더 컬러를 확인하여 변경해 줍니다. 새로 고침하여 디자인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호버했을 때 오픈되는 아이템 테이블의 스타일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적용된 클래스를 확인하여 복사합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클래스를 붙여넣습니다. 디자인 파일에서 보더 레디우스, 속성과 보더 컬러를 확인합니다. 보더 컬러와 보더 레디우스를 정의해 줍니다. 다음 아이템의 각각의 높이를 변경해 볼게요. 디자인 파일에서 높이를 확인하니 40px입니다. 개발자 도구의 인스펙터로 확인하여 적용된 클래스를 확인해 볼까요? 웹스퀘어에서 높이 값을 주고 중간에 있는 점선 보더도 없애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템을 호버했을 때 그 배경 컬러와 폰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파일을 확인합니다. 개발자 도구로 적용할 클래스를 복사합니다. 언더바 오버로 끝나는 클래스에 백그라운드 회색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복사합니다. 웹스퀘어에서 그 클래스를 붙여 넣어주고 디자인 파일에서 컬러 값을 확인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변경해 줍니다. 폰트의 컬러로 변경합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합니다. 잘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스 섀도우를 적용해 볼게요. 디자인 파일에서 그림자 스타일을 확인합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적용할 클래스를 찾아서 테스트해 줍니다. 그림자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고 복사하여 웹스퀘어로 돌아옵니다. W2 언더바 테이블, 언더바, sb 클래스에 붙여 넣어줍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오토컴플릿을 클릭하면 검정 보더의 인풋이 보입니다. 이 보더를 없애고 폰트도 스타일을 맞춰보겠습니다. 디자인을 확인합니다. 개발자 도구로 확인해 보니 인풋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의 폰트 사이즈가 12픽셀로 정해되어 있네요.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폰트 사이즈와 텍스트 얼라인을 변경해 주고 아웃라인도 넌 시켜줍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합니다. 스타일이 잘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edyś 부족한÷